자 아까 하던 그... 뭐지? 노벨프랑스 노벨프랑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그래 저 새끼 요새끼 요거 제가 남아있었죠? 헐 전력비 봐라 졸 어쩌지? 아 진짜 이런 보류의 게임에서 토타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자동전투로 진짜 자동전투로 그냥 깨부수고 다니는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덜 피곤해 제일 좋다는게 그 뭐 효율이 제일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제일 덜 피곤해요 중보병 위주에 중보병 위주에 어떤 병력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편한거에요 하... 근데... 우리도 중보병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서 그게 여기 아니지 하필이면 지형도 꼭 이딴 지형이 잘 비지도 않는거 그치? 아니 지형이 잘 보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적군이 잘 보이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전체적인 조감이 잘 보이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화살 날라는거지 뭐 좀 돌격해볼까 이제? 돌격 망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안보여가지고 내가 돌격을 어디서 해야할지는 모르겠고 제가 돌격하긴 하는데 활로 벌써 14%는 잡았구나 22% 나도 내 생각에 질거 같아 아... 진짜 전장이 안보니까 짜증나다 지금 퇴각.. 퇴각부터 좀 하고 그러시죠 일단은 잡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전황 파악이 안 된다 보이지가 않아 그냥 로더 할게요 아니 뭐가 씨발 보여야지 싸울 거 아냐 그냥 로드해서 다시 할게요 하아... 아무튼 지난 방송 때 여기까지 했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요 그 뉴월드... 저거지? 쿼러시어가 성능이 좋더라 라는 것도 하나의 결론입니다 잘 꼽아서 자동전투 하면은 되게 편할 것 같다 그래 쟤는 밑으로 가나요 잘했어 잘했어 인마 일로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위로가 그냥 계속 흘러가 일단 요 후병대는 나중에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건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이게 마이크가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 진짜 마이크를 바꿀 때가 된 건가 좀 고민되네요 나왔냐? 마이크가 자꾸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본체를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빠지는 건 아닌데 그래 근데 갑자기 마이크가 안 들릴 때가 있으면 훼손 문제 같은데 양파가 씹었나? 안녕하세요? 그래 얘들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에스파니아이들은 어떻게 이기나? 그죠? 자 일단 한정 기다립시다 한정 기다립시다 한정 기다립시다 북쪽 포기하고 갈아엎고 방송 다시 시작했어요 자 아슬아슬하게 적자 하하 하하하 국내의 자연이 좀 험하더라고 자 아하 이제 에스파니어놈들이 남았는데 마이아는 또 이 남쪽에 있구요 남시타비나 좀 세워줄까? 남시라이 나 터넁일까? 얘는 뭐야 아... 턴 넘깽겠습니다 그..좀.. 박사폭이 좀 크지 않나? 얘는 뭐 용병구대군요 이야..여기 지금..여기 지금 마야애들이 포위했네 이야..이게 진짜 EJ지 그지? 그럼 도대 봅시다 이제 에스파니아 애들도 조지고 마야애들도 조지고 유카탄을 내꺼로 만들어야 돼 유카.. 유카탄을 평정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좀 들어올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카탄을.. 그래서 내가 지금 아..좀 화나네요 계속.. 마이크가.. 계속..이게.. 그쵸 유카탄은 좋은 눈줄이죠 마이크가 계속..이게.. 갑자기 이제 소리가 여러분한테 안들릴 때가 있을거에요 그..제가 행동을 멈출 때가 있을거거든 그거는 제가..그..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한테 안들린다는걸 감지하고 그..그 관련 창을 펴놨거든 감지하고 나서 그..뭐야 마이크를 다시 그거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이크 부숴.. 오금이라니 아이고 오금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네 마이크 부숴.. 마이크 부숴.. 마이크 부숴.. 마이크 부숴.. 자 한번 돌격해봅시다 다 원주인 모병이거든 얘네? 한번 돌격에 얼마나 죽었을까요? 17%가 죽었네요 아.. 이게 내가 공포가 구성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주변만 가면은 사이가 낫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다 도망쳐버리는거에요 이 새끼고 이렇게 또 돌격노리조리 잘 펴면서 잘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이들 죽어 고용..고용이라서 그래 그니까 그 외제 고용된 새끼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팩션에 소속돼 있는 놈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용된 놈들은 의지가 약해 의지의 차이죠 언니 나 맘에 안 들죠? 그러는 것처럼 자 아무튼 이겼고 목숨은 소중하니까 십성 장군에다 공포 십 권위도 높고 신앙심은 낮네 엄청난 장군이여네 저거 제주는 쟤들이 놈께 놔두고 돈은 우리가 챙깁시다 자 이쪽으로 좀 보내 그래도 한군만 나온다 그죠? 거리도 한군만 좀 나오네 자 기다려 봅시다 얘들 윗 들어가고 어 잠깐만요 저기 우리 그 프랑스요 프랑스는 샬라샬라 거르니까 잘 모르지 처음 듣는 말이니까 우리가 안 익숙하니까 모르지 여기도 세 군데가 생겼는데 얘들 그냥 해산해 줍시다 지금은 저 위에 생겨도 의미가 없어 제 균형처럼 문화와 crowns 문화와 주에 위에서 문화와 언급한 방식으로 문화와 문화와 얘들 왜 이렇게 줄었죠? 원래 푸근다니는데 그렇다면 내가 니 뒤통수를 쳐주겠다 세뇨르란 말은요 세뇨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슨 무슨 시의 미스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미스터 영어의 미스터하고 똑같은 말이구요 이건 사실 에스파니아어하고 똑같아요 에스파니아어도 세뇨르란 말이 있거든요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말은 아미고란 말입니다 아미고 아 아니 아니 모나미 모나미 모나미가 친구란 말이에요 아미고라는 말은 에스파니아어로 친구란 말이죠 왜 그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게 친구 볼펜이 있는거에요 친구꺼 뺏어 싸라 그런 의미라니까 그 친구꺼 뺏어 싸라는 의미에요 자 이제 한번 싸워봅시다 아하 내가 널 위해서 돌격을 준비했다 이게 뭔지 알아 크고 크고 아름다운 돌격이지 힘쎄고 강한 돌격 힘쎄고 강한 돌격 제대로 들어갔는데 20% 죽었다 20% 쟤들 쫓아 놓은 속도 봐요 쟤들 쫓아 놓은 속도 진짜 빨라 어 벌써 뚫렸니? 내가 지금 기병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서 쓸데없이 지금 희생자가 많이 나고 있어 여기 희생자가 많이 날 전투군은 아니냐고 일단 장군 잡았구요 왈 돌격 왈 왈도체 돌격 한 부대가 그냥 대멸당했구나 내가 지금 기병 컨트롤이 뭔가 이번 전투는 되게 안 되네요 자 잡았습니다 이번엔 힘쎄고 강한 추격이다 아이색들 달마시안 최선을 다하다 이 이상 좋게 해줄 수 없다 흐흐흐흐 자 이제 뭐 하나 조졌으니까 입에는 꽁기스타도르 새끼들 한번 조져보자 꽁기스타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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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필요empt 꽁기스타도르 우리 경제가 기형적이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좀 뭔가 제대로 전투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진짜로 최악이었어요 흠 얘네들은 왜 불하셨느냐 장군 잡았구요 사실 문제는 얘들이 아니야 얘들은 그냥 근전대회인 셈이고 옆에 쟤들이 지금 문제인데 내가 지금 진영을 잘못 짰죠 어 화살이다 화살이네 진영을 잘못 짠 자의 최후 쟤 망했다 일단 급한대로 최대한 옮겨봅시다 자 뉴월드 모딩하드면 뉴월드 모딩하드 과연 누가 이길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한 번 잡았고요 이겼네 쟤 뭐야 뭐 스킷이구나 나 어디서 계속 쏜다고 음 알겠습니다 쩔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명을 좋아하는 거야 에스파디아 그냥 망해버렸다 얘들 미안 난 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올리는 것 같았지 아무튼 진짜로 망해버렸어요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냐 남쪽으로 가야지 자 턴 그냥 신데로 위에서 내쫓고 싶었어 저 변태같은 놈들 뭐하고 있는 거죠 월 티칼 그어 좀 보게 부대들 좀 보게 세상에 일단 인김에 포위라도 해줍시다 그리고 요 부대는요 운동사 Lulu 네 부대 재편좀 잠깐 해줄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남족도시가 텅텅 비었다는 거죠 알툰하 하하 좀 이제 제자리가 잡힌다 그죠? 자 턴 넘길까? 티카레 얘들 반격 못하네요 지금 이 남족은 좀 더 가득하니까 어디서 싸워볼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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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은 내 손으로는 항상 그리워 이 남족들은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족들은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리로 들어가고 요렇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게 있죠 마야...어! 잉글랜드다 잉려랜드다 잉글랜드다 잉글랜드 새끼들이 올 때가 됐구나 생각해보니까 하...잉글랜드는 어떻게 막나 어떻게 막죠? 참 힘든 문제다 매번 생각하지만 그...적들은 많고 우리는 적다는 거잖아 네 자 우선 잉글랜드의 애들은 애들이 다 막도록 그...지금 여기 아 아니다 애들 또 위쪽으로 올까 아니야 아 그럼 우리하고 싸우게 되잖아 골치 잡으겠네 골치 잡으겠네 골치 잡으겠네 골치 골치 고병진이 굉장히 빈약하구만 그냥 원주민 용병대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원군도 저쪽이고 자 원군도 저쪽이고 아 얘들은 또 얘들이 성공을 안해? 따 delta 오오 우기비 캠플가드 쟤들이 좀 무서운 첨가실 중병 Ocean 무섭다 이거는 첨가시난 비애니메이션 좋겠다 나머지 조건은 어디있죠? 여기서 오고있나?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서 또 오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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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군이 안아버렸다 깨버 원군이 안오면 어쩔수 없는거고 일단 포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위에서 중고병들 모한테 내려올테니까 턴 넘겨겠습니다 잉글랜드 애들이 갱권치고 있네요 마약 휴전해주세요 그래 여기주면 내가 휴전해줄게 아 거기 근데 뭐 어쩌겠어요 쟤들이 자초한건데 프랑스인들이 도왔다 여기 이제 무대가 있는데 얘들이 그거에요 뉴워드 보디가드제 근데 우리가 이 병력을 사용할수도 없어요 그 돈도 없을뿐더러 이쪽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있는것도 아니기때문에 얘는 그냥 해산다시켜주고요 장군기병대만 따로 이제 유카탄으로 보내줍니다 얘는 유카탄에서 계속 쓸일이 있을거니깐 장군기병대만 따로 유카탄으로 보내줍니다 얘는 유카탄에서 계속 쓸일이 있을거니깐 내가 너에게 죽을거니깐 헐 얘는 얘네는 얘네는 무슨 매복이라는 매복해서 기습하는 데 대해서 무슨 한이라도 품었나? 혹시 얘들 전생에 일본군이었나요? 일본군이 항상 매복 기습 이런 거에 집착했다면서 2차 대전 때 그래서 막 기관총이 돌격 지켜 그랬다면서요 사람들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지형이다 그 하늘도 안 보이는 지형 정말로 INTK 정말 뭔가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 ортож the enemy is badly blotted they have lost off their men the enemy generated that all is very much in our favor the remaining true and steadfast with our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 않지만 이겼습니다 막 괴멸하지 않을까? 제가 괴멸했군요 너의 괴멸하군, 싸워! 이제! 우리의 괴멸하군요 제 선수님, 제 선수님 제 선수님, 내가 준비되어 한번 해볼까요? 저 이렇게 하고 훨씬 낫네 그래도 아까보다 얘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경력도 아까보다 훨씬 많네요 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내가 돌격을 잘못했어 내가 돌격을 잘못했어 우W 저 편집중 환자 새끼들 저거 쫓아오는 거짓 봐 위대의 스피릿의 아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러시아입니다. 자 또 저쪽을 한 번 저쪽을 잡으러 자 장군 잡았나 장군 잡았으면 이제 끝났지 자 맞아 잡아줍시다 영웅적 승리 떴네 저쪽은 우리의 길에 네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강력한 리더 굉장한 리더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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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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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렬 정산 정렬 정렬 여섯 단 남았네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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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를 없애야돼? 네! 하! 마이아라! 한 번만? 네! 정말 이 마이아라 새끼들은 끝이 없구만 이런놈들이랑 좀 잡아줄게요 쟤들 어차피 뭉치면 또 많아지면 골치 아프니까 각객 파는게 제일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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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 놀고 예, 쉽게 이겼습니다. 요거는 성적자들하고 재교하고 있는데 예, 어렵습니다. 전투는 아까보다 더 어려운 전투인데 지형은 아까보다 더 좋았군요. 60% 하고 좋았네요. 전투는 아까보다 더 어려운 전투 장군 잡았군. 영웅적 승리 떴네. 강력한 지루자. 이야... 이야... 여기서 잡고 참여하고 여스트 남았고 적자는 아니군요. 조금 흑자네. 잉글랜드들은 또 위쪽으로 오네요. 왕좌... 어... 여긴 5탄 남았고요. 잉글랜드하고 마이아하고 기싸움하는 중 같다. 잡을까 이거? 잡는 건 좋은데 지형이 좀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지형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지휘하기 엄청 불편해. 지금 봐. 부대를 놓는 것 부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났는지를 모르겠어. 어 저 저기 봐라. 저 저 아노우 객이네? 이거 로드해야되나? 나 저 아노우 객이네? 저 아노우 객이네? 알갓이 한참으로 알갓이 안 돼 안 이기면 뭐해? 안 보이는데. 뭘 이기든 해도 이게 그니까 보여야지 뭘 이길 거 아니야. 무슨 고병이 저렇게 빨라요? 이 형이 추격한지 그정도 추격을 저렇게 뿌리치고 가는게 생각이죠. 잡아 쉽게 이겼습니다. 이 형이 추격한지 그정도 추격한지 그정도 추격한지요. 이제 우세적이긴 했는데 아직도.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격이 있었나요? 그 정세전을 können goodness.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 터치고 있어.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 터치고, 이 형이 터치고. 자 이제 우세적이긴 했는데 아직도 영 좀 그렇죠? 그 턴 넘기겠습니다. 알지? 턴 넘길까? 4탄 남았네? 야 전투방은 저런 데치냐? 아우 진짜 혹시나 싶어가지고 해봤더니 아휴 어쩔 수 없죠 앵글랜드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해? ready to guide yes master i cannot oui senor 안 order road where is your where we shall slaughter them 아 마이크 문제 있었습니다 내가 되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봤거든? 마이크가 된다는걸?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이크가 그 바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아 지금 병력을 좀 더 보고 싶은데 병력을 더 보면은 왠지 그게 지금 적자가 날 것 같죠? 어 어디였어? 응? 워치하드 성공했다. 워패스 성공했다는 말이고 오 세 턴 남았네? 어? 요 새끼들 좀 보게? 요렇게 한번 사볼까요? 양파 자니? 넌 하루종일 자니? 양파는 밥 먹을 때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들어가고 다른 때는 하루종일 차지하고 있고 또 원고는 안 오나보네요 또 원고는 안 오나보네요 원고는 안 오나보네요 원고는 안 오나보네요 원고는 같이 역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원고는 같이 역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 일단 한 부대는 깼고 쟤 자 얘는 뭐죠? 아 얘가 이제 아까 바탑 그 임명대라는 놈이구나 몬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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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미안합니다 이거는 어이구 ㅅㅂ 이거 뭐야 내가 질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자동전투 효율이 나쁘구나 너희 여기 아ista 미치겠네 자, 성 안에 있는 저기 그.. 공격해 왔어요 꼬라지 보니깐 아마 수송군대를 수송하는 군데를 한단dade ществ dungeon 그..나중에 올것itus 그..나중에.. 나중에 그니까 이제 그 바로 이제 전투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아 지금 공격해 나온 부대를 괴멸시키면은 뭐 이기는 거긴 한데 또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아 과연 이놈들이 이렇게 쌓여줘야지 내가 그냥 돌격해 줍시다 돌격해 주고 그리고 공병대를 총병대와 공병대를 여기다 세워줍니다 이들은 뭐하냐 이놈아 우리가 좀 늘려줘 일단 장군 잡았고 아 공군 데리고 아팠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나봐 내가 너무 많이 그대를 만만하게 생각했나봐요 철수해줄까? 철수해주는게 좋나? 철수해줄까? 이거 그쵸 자동전투하면은 자동전투가 좀 약한가봐요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가봐 반은 비슷한데 잉글랜드들이 도착했다라는 걸 봤다 아 미친놈 론드로 다 매복보고 아우 암걸릴거같아 저 새끼들은 보고있으면 안걸릴거같아 자 음 한 판을 짜보죠 포기하고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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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암건 공격하고 아,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로드할게요. 미치겠네. 방금 잘못 눌렀어요. 이 놈을 클릭하는 게 다른 놈을 그렇게 세는데. 이건 또 쥐는구만 저 인의 전술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좀 난 쟤들 인의 전술이 너무 싫다 지금 봅시다 지금 큰게 여기 2400명짜리 하나 있어 이제 요렇게 한번 따로 한번 상대해볼게 난 이렇게 시간가는게 싫어요 일단 영상 끊을게요